또 이것을 해롭다고 생각할까요? 몸이 말라있고 등산을 하는 중이면 초콜릿은 필수죠. 중간에 먹어줘야 돼요. 설악산을 올리려면 몇 개는 먹어줘야 되죠. 그럴 때는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등산을 하지 않고 평지에서 앉아만 있고 내가 몸이 풍요로울 때 이것은 뭐라고 판단을 해요? 해롭다고 판단해요. 그러면은 이 초콜릿 자체에 나에게 이롭고 해롭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성질이 있을까요? 없어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그 수와 상이 자성이 없고 고수와 락수, 그 다음에 이해에 자성이 없다면 내가 이것을 욕망을 해야만 될 물건, 내가 이것을 밀쳐내낼 물건이라는 자성이 있을까요? 초콜릿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수시공, 그 다음에 상시공, 그 다음에 행시공이 되는 거예요. 혹은 수시무아, 상시무아, 그 다음에 행시무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4대에 의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지수화풍 4대가 하나의 조건이 두드러지거나 하나의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 물질이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것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색시 무화가 되는 거고 색수상행이 무화이고 공이라고 한다면 그 식은 그 수상행의 의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도 무화와 공으로 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오온이 무화이다. 그래서 오온이 무화이다. 오온이 개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 수가 있고 사유에서 알 수가 있고 직접 보아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들어서 아는 것을 무슨 지혜라고 해요? 수다마이 빤야. 그러니까 문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을 고요의 사유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그것은 찐다마이 빤야. 그건 뭘까요? 사해. 찐따띠. 사유에서 얻은 지혜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오온을 하나하나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직접 보아서 그렇게 해서 얻은 지혜라고 한다면 그건 뭐라고 할까요? 바바바나 마이 빤야.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얻은 지혜. 그래서 혜는 세 가지가 있다. 문해, 사해, 수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파에서는 문해와 사해를 부정하고 수혜만을 강조하는 그런 학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문해를 통해서 사해를 하고 사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수혜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사수 3혜로서 그래서 무엇을 한다? 제법이 무화인 것을 아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해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에 대한 집착은 끝났어도 내가 옛날 TV에서 봤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봤을 때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아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고아로 태어난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여섯 살, 여덟 살 때 사진 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해변에서 공놀이하고 물놀이하면서 노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아름다운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한번 가봐야 돼. 해탈하려면. 그것이 이제 이건 욕계죠. 그래서 욕계나 색계에 대한 무색계에 대한 어떤 집착까지도 다 사라지면 그러면 이제 완전한 그 아라한의 열반에 드는 것이고 온 무화를 채득하게 되면 그러면 최소 수다원의 열반에 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성제에 대해서 이정도로 하고 우리 초기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수행론에 있어서 당연히 팔정도죠. 초기불교에서 팔정도가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팔정도가 초기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머릿속에서 애워서라도 꼭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팔정도예요. 팔정도의 마지막이 뭐죠? 정정. 산마. 사마디. 사마디예요. 왜 사마디라고 않고 산마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바른 정 말고 삿댄 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밑자 사마디라고 하는데 밑자 사마디를 디스크립션이 잘 된 곳이 어디냐면 장인이즘이에요. 거기는 그냥 초선, 2선, 3선, 4선의 밑자 사마디가 초선, 2선, 3선 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요즘에 가장 굉장히 개탄되어지는 그런 상황은 언제 만났느냐 하면 연불 수행을 하시는 분들, 우리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뭐냐면 내가 연불 하나만 하면 수행을 하지 않아도 나는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세라서 그런지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분들은 꼭 수행을 하지 않아도 말세에는 수행을 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 꼭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문구가 뭐냐면 아미타경에 보면 일념으로 연불하는 자는 모두 다 극락과 악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딱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런 저기를 해요. 그래서 개화, 그 다음에 수행을 딱지 않고도 극락세계에 갓도 있다고 하더냐. 그것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나는 기도를 해서 얻어지는 경지가 뭐죠? 팔정도 가운데서? 사마디예요. 기도를 해서 집중이 되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 집중을 하되 마음속에서 불선한 요소, 악의 요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더럽혀진 심리적인 상태에서 집중을 하게 되면 삼마사마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초기불교에서는 그런 것은 사마디라고 이름도 명함도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초선에 들어갈 때의 조건이 뭐가 되죠? 오장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장을 다스리기 전에. 오장을 다스리기 전에. 우리가 사문과경을 보면 오장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제1번이 뭐가 나와요? 제1번이 짧은 길이의 개, 중간 길이의 개, 긴 길이의 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개를 지켜야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개를 지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삿디 삼빠졌냐 정념, 정지를 그렇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정념, 정지는 뭘까요? 우리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신업과 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의업이 있어요. 신업과 구업을 관찰할 때는 뭘로 관찰할까요? 우리 빨리 용어로 비타까 관찰할 심 신업은 비타까로 관찰하고 그 다음 의업은 뭐로 관찰할까요? 윗자라로 관찰해요. 그래서 윗타까와 윗자라가 초선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비타까와 윗자라가 뭐하는 물건이냐 하면 내가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업과 신업 다 합쳐서 신체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가 이런 것을 관찰해야 되고 워치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오장이 발생하는가를 윗자라로 그렇게 워치풀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구의 사목 가운데 악의 요소가 있으면 그 악의 요소를 보고 위리아 노력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긁어내버려야 그래야 결국은 뭐가 와요? 그래야만이 초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님들도 뭐가 있다고 하죠?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 집중을 흔히 조금 저기해가지고 그것을 사마디라고 삼매라고 그렇게 짐짐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집중 삼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삼매가 돼요? 밑자 사마디 삿된 삼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첫 번째 의도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삿된 삼매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가 정화가 돼야만 돼요. 의도가 정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올까요? 인생관이 글러먹어서 그래요. 인생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자기가 악행을 저질러도 그 과부가 온다라고 믿지 않거나 자기가 악행을 저질러도 과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에 열심히 집중을 하면 그러면 삿된 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삿된 정이 오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바깥에 나가보면 귀신에 들렸거나 아니면 악령 또군 혹은 영가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경우 살면서 한두 번쯤은 보거나 얘기 들었죠. 그게 무엇 때문에 오냐면 자기의 의도를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삿매에 들게 되면 그러면 집중이 돼 있으니까 다른 세계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기의 수준에 맞는 세계의 영가 자기 의도에 맞는 세계의 영가다라고 집중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육도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빨리불교에서는 오도를 얘기하죠. 그 오도가 뭐냐면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옥에 떨어지는 비결이 뭐죠? 비결 비결을 알아야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비결이 뭐예요? 핫 템퍼 플러스 쇼 템퍼 자주자주 화를 내고 그다음에 크게 화를 낸다. 그게 이제 많으면 그러면 진심이 강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탐심이 자주자주 탐심을 여기서 탐심에 대한 정의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자기가 노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탐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력한 대가를 어디 일터에 가서 얼마를 받기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다음 100만 원을 요구하는 것 이건 탐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이것은 그래서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을 탐심이라고 한다면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악의 탐심이 지나치게 강하면 그래서 악의는 뭐가 안 되죠? 먹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이 목이 바늘구녕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넘어가지가 보다도 이게 탐심이 많아서 오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치심이 많으면 사막도 가운데 어디에 태어날까요? 축생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뭔가 집중을 잘 한 사람이 진심을 자주자주 행한다. 그러면 어느 쪽에 연계하고 집중이 잘 되겠어요? 쥐어 가고 그 다음에 탐심이 많으면서 집중을 해버리면 그러면 치심이 많으면서 집중을 많이 하면 동물연가하고 자주 저기 하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집중을 하면 세 개의 천상의 신들하고 컨택트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죠? 이런 거는 접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보호, 선신이 보호한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선매에 들기 이전에 무엇을 정화해야 되냐면 탐진치를 정화하고 그 다음에 탐진치와 함께 연결된 행위들을 정화해야 되는데 탐진치와 함께 연결된 행위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팔정도 가운데? 말정도 가운데 어, 어, 그 다음에 바지까르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까야까르마, 신업 그 다음에 아지바까르마 직업업과 관련된 업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산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뭐가 정화가 돼야 되느냐 하면 구업과 신업과 그 다음에 직업의 그 삿된 직업하고 관련된 것을 정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정어 그 다음에 정 어 정 명 이렇게 세 가지가 정화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삿된 직업 삿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삿된 직업이라고 할까요? 다섯 가지가 주석서에는 나와요. 삿된 직업이 삿된 직업이 첫 번째 성매매 미성년자 납치하는 그 성매매의 직업을 가진 것 그 다음에 독약을 만드는 직업 그 다음에 도살장에서 일하는 직업 사람을 취하게 하는 마약과 관련된 직업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책에 다 뭐라고요? 무기와 관련된 직업 이렇게 다섯 가지의 직업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의 직업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신도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을 해주겠어요? 가능하면 직업을 바꿔라. 그러면 대답이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Jobless가 되는데요. 아니면 다른 거 해가지고 이 정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대답이 이제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 이 직업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올까요? 안 올까요? 판단을 해줘야 되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시고 보시면 많이 하세요. 그렇게 말하기를 조금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무엇에 근거해서 이 정어와 정업과 정명을 판단을 내리게 할까요? 근거 그 기준이 스탠다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인생의 인생의 목표가 내가 풍선인데 10개의 끈과 족쇄에 묶여서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10개의 끈과 족쇄를 끊으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 직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직업은 그러면 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직업은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버려야 돼요. 이 목표는 무슨 목표라고 그래요? 아라하니 목표이라면 그래서 산마 쌍까빠 산마 쌍깔빠 산스크리트는 쌍깔빠인데 깔빠 산스크리트는 리솔루션 서원이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산마 쌍까빠 바른 사유 그것도 옳아요. 바른 사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 어 위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출리에는 그렇죠. 그렇죠 출리에 대한 그런 생각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족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까로나. 중생들에 대한 연민신과 관련된 생각. 이 세 가지가 바른 생각인데 이 세 가지의 생각은 서원하고 서로 시스터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원이 자기의 목표가 그런 쪽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려로는 바른 사유, 정사유, 산스크립트로는 바른 서원 이렇게 되는데 두 개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어떤 서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신체적인 행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나타났던 것은 아라한이 목표인 사람이 있고 또 아라한 말고 다른 목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목표일까요?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오용락을 즐기기는 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말하면 삼선도에 태어나려고 하는 욕구, 서원이에요. 삼선도에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역시 아까 말했던 그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가져야 안 될까요?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삼악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사람은 그 직업을 가져도 될까요? 안 될까요? Of course. 얼마든지 가져도 돼요. 그리고 그런 서원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경멸해서는 안 돼요. 사람에게는 자유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인생에 대한 이해가 것까지인 것뿐이에요. 그 사람은 더 진화를 하고 더 경험을 해야 고통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면 그런 고통스러운 세계에 한 번, 그걸로 안 되면 두 번, 혹은 안 되면 백 번, 천번, 만번, 십만번 그것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그런 세계에 태어나면 깨달을게 돼요. 세월이 흐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목표와 서원을 가지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또 하나는 중생들을 연민히 여기면서 중생들을 돕기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보살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보살이 되려면 최소한 어떤 경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대승경전을 산스크트로 보면서 최소한 보살, 보살 초지가 되려면 수다운 이상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살 초지의 깨달음이 오온개공이에요. 그래서 제법 무화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실천하려면 어느 경지가 되냐면 아라한의 경지 정도가 되어야 정말로 중생들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듣기로는 아라한이 되면 절대로 보살의 행을 할 수가 없다는데 그건 나중에 설치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는 부분을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이 보살의 삶을 살려면 수다운 이상 아라한 정도는 되어야 정말 남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직업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져도 돼요. 가지는데 그 직업을 가지는 이유는 동사섭을 하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살장에 있는 많은 중생들을 계속 기도를 위해서 천두를 해주려고 하거나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직업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짐짓 가 있는 거라서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목표, 어떠한 사유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체적인 행위 그 다음에 업 그리고 명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사유 혹은 바른 서원의 의지에서 정명, 정업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른 사유 혹은 바른 서원은 무엇에 의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바른 서원이나 바른 사유를 하는 건 아니죠. 무엇에 의지해서 바른 사유를 할까요? 바른 인생관, 세계를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바른 견해를 있어야 바른 사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바른 사유가 발생해야 정어정업 정명이 발생하고 정어정업 정명이 있을 때 바른 산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계 맞는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견에 대해서 밀고 나갈까요? 아니면 다 됐죠. 그 정견이 조금 스펙타클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합시다. 혹시 지금까지 중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자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죠. 진여자성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여자성은 쉽게 생각해서 열반의 상태 열반의 상태를 그거를 조금 고급스러운 언어로 후기 불교에서 이리저리 바꾸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말들은 전부 다 열반하고 연결돼요. 선생님 아까 화면을 보니까 신불교의 견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견성은 초기 불교에 관점을 수다운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다룰 거예요. 다룬는데 이것도 좀 벌키 광대한 것이니까 우리가 불교 학파 중에서 깨달음과 관련된 언어들을 다 얘기해놓고 그다음에 선종에서 말하는 관심론과 그다음에 혈맥론에서 얘기하는 그 구절하고 비교를 해서 딱 보면 뭐를 얘기하는지가 딱 나오는데 이것도 한 두어 시간은 얘기해야 되니까 그거는 다른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죠. 열반은 유라고 해도 무라고 해도 다 틀리고 다 맞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안 붙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맞고 모든 것이 다 틀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중간, 근간경을 얘기할 때 그 부분은 다를 텐데 스님이 저에게 그거를 리마인딩을 시켜주면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